지금 이 시간은 푸른 초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떼 효과에서 벗어나라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연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신앙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심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가장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양떼 효과에서 벗어나라 우리 함연과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 효과란 무엇이냐 무리해서 동떨어지거나 뒤처지는 것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심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들의 증시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하고 또 하락 공면일 때 다른 사람을 따라서 매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양들로 치면 한 곳에 모아놓으면 산만하게 좌충우도를 하는데요 우두머리 양이 손두에서 주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어수선하게 움직이던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두머리 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양이 제대로 길을 가면 다행인데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그릇된 길로 따라가는 거죠 양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무로 가로로 눕혀놓으면 우두머리 양이 폴짝 뛰어 넘어가면 나머지 양들도 차례대로 폴짝폴짝 뛰어 지나갑니다 더 재미있는 거 그 나무가지를 치워도 모두 이전의 상태처럼 폴짝폴짝 뛰어서 간다는 거 이미 나무가지 치워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양떼의 효과는 무리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들의 행동 특성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추종 심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서론에 양떼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영적으로 양떼의 효과 사실 어떤 긍정적인 말은 아닌 거죠 영적으로도 이러한 영적인 양떼 효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바로 군중심리 여론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개인의 보수성도 있어야 되고요 함께 가야 되는 어울러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객관성 속에 또 나만의 주관적인 개인화된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빌라도 같은 경우 결국은 여론의 신앙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세상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여론신앙이 아니라 개인화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키가 신앙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앙고백은요 여러분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기도 하고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 색깔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목회자 한 명의 그 신앙관이 교회 전체 색깔이고 또 교인들의 신앙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졌고요 머리 잘린 삼성과 같이 무기력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교회의 추이이기도 하고요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 세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고백은요 나의 생과 나의 관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미래까지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후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신앙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신앙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이 교회고 성전이죠 참된 교회의 그 뿌리가 바로 올바른 신앙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과 또 신앙고백의 관계에 우리 자료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고백에서 비록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앙고백을 기초로 해서 당연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교리와 분리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주관적인 주문으로만 끝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교리와 분리될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고백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근거에 볼 때 신앙고백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필립사프라는 이 교회사 역사가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이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필요한 그 필연적인 이유 자 원래 인간을 말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늘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창세기 1자 27절에 말하고 있는 형상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첼렘이라고 하거든요 첼렘이란 것은요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새겨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인류 시절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파괴가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걸림돌에 이제 죄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언약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언약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동물과 다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고요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영적 존재 인간은 예배적 존재 교제적 존재 인마누열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토가 필요한 이유는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들이 사실은 이 선악과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방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참 자유인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성이 증거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육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하거나 권유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 언약 제가 첫 번째 우리 만남이었던 우리 프린터장에서도 양인문으로 들어가라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이요 파괴되어지고 범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인간의 구분점이 바로 이 선악과고요 이 선악과는 뭐로 연결되어지냐 원죄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원죄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꼴가 물을 떠난 격이고 나무가 뿌리가 뽑힌 거고 새가 날개가 꺾여버린 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단절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이 범죄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범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절이다 창조 원리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하나님을 떠나 제호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산에 완전히 잡히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 이 행복의 원칙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 디도서 3장 5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 그런데 이거로는 절대로 선악과 범죄를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의는 누더기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으로 더 번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에 지금 이 시대는요 틀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서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죠 틀린 신앙 고백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림이야 박예주의를 말하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신비주의 세례유화 사회주의 개혁운동 선추자 중에 한 사람 율법주의 도덕 경건 바른삼 인간의 의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의 이런 요소들은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극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 꼭 영적인 양떼의 효과와 같은 이런 여론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일대일로 하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다면 자식에게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닌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 왜 어렵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일대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누구 덕에 누구 들어갈 때 함께 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가 영접했대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해서 설득당해서 당하는 영접 고백이 아니라 일대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틀린 신앙 고백 정치적인 메시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하고 그래서 종교통합을 말하고 있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체질은 이게 더 훨씬 편합니다 복음보다 우리 잔머리 굴리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너무도 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 죄와 마귀와 지옥건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이라는 단어는요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이게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건요 구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고 증벌이 육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지 않는 말썽 부리는 자식한테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마지막에는 네 맘대로 해라 그 아들에게 지금 자유를 준 게 아니죠 그 부모의 분노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고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신자의 형통이 여러분 간혹 부러우실 때가 있으시죠 나한테 없는 돈이 그들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없고 순간 우리는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소득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근거와 갈급함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내버려두는 육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고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 틀린 신앙 고백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나만 남았고는 11개상 보면 이게 엘리야죠 열심이 특심으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개명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 그러나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이 만몬신인 거죠 재물이 우상인 거죠 결국은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초막 세실 진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신비의 대명사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는요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무엇보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신랑의 사진을 흠모하면서 갖고 있어도요 실체인 신랑이 오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왔잖아요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본체고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죠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이런 불신앙은 또 불신앙의 응답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틀린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 고백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을 보면 결코 예수님이 몰라서 그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감추게 만들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언약을 상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흑암이 꺾여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유일성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세례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실제로 세가족들이나 세례를 앞두고 있는 초신자들 세례 문답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 장의 페이퍼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니 이런 생명관계를 확인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접 확인하면 끝납니다 영접 생명관계 그런데 프린트몰에 없는 질문이라고 해서 막 헤매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이 영접의 비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표준이 확실치 않으면 이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이단을 탓하기 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의 표준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갱신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절대 풀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이러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본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개인화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만 해도요 300개 정도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화면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양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은요 아직 오시기 전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그러나 반드시 구원자가 오실 거야 예언되어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오실이 아니라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왜 다르냐 히브리오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오 그리스도는 헬라오 결국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썼던 언어가 헬라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같은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의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아예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징이요 영접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아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자 선물 받는 자는 어떠죠? 선물의 특징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두 번째 푸른 초장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재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재라는 뜻은요 여러분 먼저 계셨다 먼저 선재에 있을 제자거든요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신학에만 예수님이 존재했냐 아니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선재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에도 이미 구약에도 존재하셨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신학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니죠 하버리드 신학교 이거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성부 하나님으로 귀결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신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학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신학의 그리스로 오신 건데 이것만 인정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정우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 많다 많은 신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신학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차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설화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버리드 신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창조 작업에 삼일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승일자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 영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 한 명 세 명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일체로 고백하는 신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없도록 속이는 것이 철저히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인 것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신성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합쳐서 양성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앞뒤판처럼 온전히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참 사람으로 오셨죠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정도 알고 인간 사정도 아는 양쪽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친정한 중보자와 화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뭐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최소함이 없습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가진 인간이셔야만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속죄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모든 인간은 다 원죄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의인이신 거죠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거 앞뒤 맞지 않죠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의 사정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나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리도에서 1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 9절이죠 1장 22절에서 24절 이 십자가 여러분 그 시대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만 해도 십자가라는 이 사형틀은요 저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극악한 흉악범들을 매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더 이상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사목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또 한 번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좀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압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목자는요 목자는요 양의 작은 소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계속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 공동 우리 안에 함께 양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다른 집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겁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 그거는요 그만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양의 형편을 잘 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즐거워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고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원 16장 17절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늘의 복 최고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의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고요 성취의 개념입니다 없다가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게 잘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교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너는 없는데 나는 있고 너는 안 되는데 내가 되고 늘 비교의식 속에 소유의식 속에 이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나 박박사도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무너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비바람 치기 시작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내 인생의 집은 지금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생업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고요 앞으로는 더 무너질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시고 또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우리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쇠 아무리 그냥 황금으로 만든 열쇠고 아무리 그 열쇠가 화려하다 하더라도 구멍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쇠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그 번호가 맞지 않다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천국 열쇠 천국의 축복을 열 수 있는 그 키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고 푸는데 하늘에서도 매고 풉니다 감히 이 땅에서 하늘 보자를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강대는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건세가 너무도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청사진으로 믿음의 고백을 던져놓으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겠네 미치겠네가 아니라 내가 살겠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예트를 깨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 자 올바른 신앙관 뭐 얘기하죠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관은요 이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거든요 이 안에는요 굉장히 복음의 핵심들이 크대로 다 담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세례문답의 기본 골격이었고요 바로 사미일제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올바른 이 세례문답의 기본 골격과 같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또 하나 옆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성경고절이 나와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럼 날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 부인하는 거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고 그럼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전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는 순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증인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틀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사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고백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과를 통해서 양때 효과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한 명과 함께 보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군중 여론 신앙인 양때 효과에서 벗어나서 오직 마태복음 16자 16절의 유일성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밑에 우리 포럼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이죠 여러분 필수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고요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분명한 3중지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래의 증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인화의 응답을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